3. 3. 3. 3. 3. 4. 4. 5. 5. 5. 5. 왜 이래? 35. 36. 36. 형, 등에 뭐 있어요? 솔직하게 얘기해요. 없어. 왜 나 의심하는지 모르겠네. 콕콕콕, 콕콕, 콕콕. 콕콕콕, 콕콕, 콕콕. 콕콕. 따로 hemp Cable 한 입. 딱 잡아야 해. 딱 잡아야 해. 야, 군장님은 그냥 여기 살아야 해. Incredible. supposed to be Karen케 rebel Sam 있다. 근데 배들이 저희 주Ops에 좀 종이 하시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. 난 그게 왜 그래. 수 nhi기도 안 해. 그게 그냥. 나는 oldest under одного 것이 3명으로 하겠습니다. 나도 근데 이 세 명이 유년사étais. 태형이가 지금 유년 커지고 있거든요? 나 지금 몇 년 사는데 나를 몰라요. 알아서 널 뽑는 거야. 알아서 vote. 알아서. 2% 나와주세요. 일단 도둑이죠, 그렇죠? 100% 태형아, 가자. 빨리 나가요. 빨리 나가요. 태형아, 왜? 낯가려. 빨리 나가요. 너 도둑이잖아. 나 도둑 아니에요. 도둑이잖아. 나 도둑 아니에요. 도둑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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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둑이잖아. 나 진짜. 나 한 명씩 진짜. 내가 찍으려고 그랬지. 왜 그랬을까, 내가. 2명이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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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주세요. 뭐라고요? 2명이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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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아, 빨리 나와. 정국아, 나와. 나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. 저거 놀아니까, 뭔 소리야. 지니아, 빨리 나가요. 지니아, 빨리 나가요. 지니아, 들어가잖아요. 나 아니라고. 맞잖아, 2명. 나 아니라고. 우리 잘했네. 이겼네. 아니야. 한 명이 못 갔잖아. 안 나왔어. 핵수가 7, 6, 6이신 분. 전정국이야, 전정국. 전정국 씨. 아니야, 7, 6. 아니야, 7, 6. 7, 6, 6 너잖아, 전정국. 왜 나예요? 뭐냐 하면 너니까. 아니, 나한테 얘기 안 해 줬잖아요. 아니, 얘기 안 해 준 거예요? 얘기 안 해 줬어요? 자, 도둑은 손을 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난 진짜 몰라. 눈빨이 들어. 난 진짜 몰라. 눈빨이 들어. 왜 난데요? 아니, 도둑을 세 명을 알려줬는데 네 이름도 나왔다니까. 왜 나예요? 너라니까? 장난치는 거네. 장난치는 거야, 둘이서. 놀리는 거야. 잘못해도 되겠어? 내가 말했잖아. 도둑. 민슈가. 석진이 형 2명이에요. 2명이에요. 2명이에요, 장난친 거라니까. 장난친 거야, 장난친 거야. 상대야, 상대야. 상대야, 상대야. 진짜 한 명. 나 아니라니까.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야, 진짜. 야, 고양이랑 옴은 이야기. 야, 고양이랑 옴은 이야기. 야, 고양이랑 옴은 이야기. 얘 같은 계속 고양이. 야, 옴은 사랑하면 안 되냐? 야, 나는 동물 사랑하면 안 돼? 야, 나는 동물 사랑하면 안 돼? 아니, 33초 있잖아요. 아니, 큰 많이 있다면서요. 아니, 큰 많이 있다면서요. 아니, 택이 어느 정도 원해요? 여기서? 야, 그 정도면 마늘도 빠질 수 있어, 잠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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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우리 컴백 못 해, 컴백 못 해. 생각보다. 근데 그 정도로 아팠지는 않아요. 나 맞아 봤어, 이거. 형, 힘 풀어야 돼요. 때려라!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야, 이거 소리가 제법 아파보는데? 야, 진짜 어쩌면 세게 들어도 될 것 같은데? 괜찮아, 하나. 세게 들었다, 재미없다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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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엉덩이 조준을 잘해야 돼, 잘해야 돼. 빨리 해, 빨리 해. 이거 불어야 돼요. 야, 태형아, 내가 태형으로 이행시해줄까? 태. 태형아. 형. 형 할래? 엎드려. 아, 씨. 나를 뒤에서 좀 빠졌을 텐데. 뒤에서 좀 빠졌을 텐데. 그리고 뒤까지 틀자. 엉덩이 일단 조준해. 야, 안 쳐야 돼, 바로 조준이야. 아, 자, 자, 잠깐만, 잠깐만. 이 쪽, 그 쪽 맞아요? 예, 연습 맞잖아. 아, 맞지, 맞지. 형, 혹시 프로가 프로답게 좀 행동할까요? 나 되게 아마추어야, 진짜. 너무 세이템을 땋아 고맙다, 진짜 고맙다 고맙다, 진짜 고맙다 쟤 배를 때렸죠? 저 잘못한 게 없는데? 저도 목격했어요, 냉장고 앞에 입고 있어요 냉장고 앞에 입고 있어요 저도 맞았어요 허리를 찢었어야 할 건데 복수까지 해주세요 정말, 정말 잘 보여요 긴장했대 이 자잇들 왜 자꾸 2대 때려? 저는 저는 재혁 씨 고르겠습니다 재혁 씨 고르겠습니다 재혁 씨 고르겠습니다 말이 시가 되는구나 초점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준이 형은요 남준이 형은요 태형이는요 저는요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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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결혼 등장 수고 수고